염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별표 쳐보세요 염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가로서 한번 요게 중요해요 시험에 대부분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일단 우리 염분을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 바닷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소금 즉 염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염분이 높으면 바닷물이 짠 거고요 염분이 낮으면 바닷물이 싱거운 거야 근데 염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바닷물이 짜지거나 싱거워진다는 얘기거든 근데 바닷물을 짜거나 싱겁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게 김치찌개라고 생각해 봐 김치찌개가 너무 짜 이걸 좀 싱겁게 만들고 싶어 그럼 일단 뭐 보면 돼 물을 붓거나 아니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김치찌개에 있는 소금을 빼버리거나 어쨌든 그래도 싱거워질 거 아니야 반대로 김치찌개가 너무 싱거워 이걸 좀 짜게 만들고 싶어 그럼 일단 뭐 넣으면 돼? 소금을 넣거나 아니면은 계속 김치찌개 끓이기만 해도 김치찌개는 짜져요 왜 물은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염분을 변화시키는 건 물의 물의 양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염류의 양을 변화시키는 거 두 개 다 가능한데 실제로 요거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염류는요 왜냐면은 현재 우리 바닷물은 되게 짜죠 그쵸? 근데 우리 지구상에 처음 바다가 만들어졌을 때 바다는 지금처럼 짜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바다가 만들어졌을 때 바다는 되게 싱거웠어요 왜냐면은 우리 지구는요 작년까지는 우리 원시구의 진화 과정 같은 것도 공부를 했는데 뭐 지금은 그게 지구앞 투로 올라가 버렸는데 우리 지구는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구 되게 뜨거웠었어요 지구는 그럼 지구가 되게 뜨거웠을 때 지구에 있는 물은 다 어떤 상태로 존재했을까?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존재했단 말이야 근데 지구가 점점 식어가면서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돼서 비가 되어 내려가지고 낮은 곳에 물이 고여서 비가 됩니다 아 비가 된데 바다가 되는 겁니다 바다가 돼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우리 지구에 바다가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비율로 3천 년 정도 비가 내리면 현재 바다가 만들어져요 지구상의 바다는 그렇게 넓고 큽니다 근데 그때 빗물은 너희들 밖에 나가서 비 올 때 빗물 마셔봤자 싱거워 싱겁지 그 빗물이 고여서 바다가 만들어진 바다는 당연히 싱거워요 그 바다가 어떻게 짜지냐면 그 넓은 바다에서 계속 화상이 터지면 화상 가스가 계속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고요 육지에 비가 내리면 육지에 있는 염류들을 녹여가지고 바다로 가지고 오는 거야 이런 과정이 수십억 년 동안 반복되면서 바닷물 속에 계속 염류들이 녹아 들어가 그럼 바다에 있는 염류는 수십억 년 동안 쌓인 거거든 그럼 단 1, 2년 사이에 염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그러니까 염류의 양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럼 바다의 염분을 변화시키는 건 다 뭐의 변화다? 물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알겠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게 증발이지 일단 바다에 물이 들어오는 게 강수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발해서 강수를 뺐냐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또 염분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증발 마이너스 강수거든 근데 왜 하필 강수에서 증발을 안 빼고 또 증발해서 강수를 뺐냐면 결론적으로 이게 염분하고 관계가 있더라고 그럼 이게 클수록 염분을 높게 만들게 좋겠냐? 낮게 만든 게 좋겠냐? 이게 높을수록 염분도 높고 이게 낮을수록 염분도 낮게 만드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증발해서 강수를 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기 때문에 이 평가원 얍샤바인 새끼들을 얍샤바신 분들이요 가끔씩 증발 마이너스 강수 대신에 강수 마이너스 증발로 자료를 살짝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고 과거의 출제 경험을 보니까 그럼 항상 뭐에서 뭘 빼는지는 좀 잘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왜 또 되게 잘 나오냐면 증발하고 강수를 결정하는 게 또 우리가 대기에서 공부했던 고기압과 저기압이야 그래서 증발 마이너스 강수하고 염분의 변화는 대기하고 해양을 통합해서 내는 형태의 문제로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럼 봐 우리 이미 공부했으니까 우리 지구상에 고기압이 발달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자 고기압은 날씨 맑지? 그럼 비가 많이 내려야 안 내려야? 안 내리겠지? 강수량은 되게 적어요 반대로 너희들 날씨가 맑으면 되게 건조하냐 습하냐? 날씨가 맑으면 건조하냐 습하냐? 되게 건조하지 않냐? 비 오는 날이 습하고 맑은 날은 건조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맑은 날 밖에 빨래 말리면 잘 말라 안 말라? 마르잖아 그럼 되게 증발이 잘 일어나는 거야 고기압 지역이 건조해서 증발이 되게 잘 일어나요 그럼 증발은 잘 일어나고 강수는 적게 일어나니까 고기압 지역은 증발과 강수량이 이렇게 돼 그럼 증발에서 강수를 뺀 값에 부호가 뭐가 될까?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러면 바다 입장에서는 싱거운 빗물은 안 들어오는데 있는 물만 빠져나가 그럼 김치찌개를 계속 끓이는 것처럼 김치찌개가 짜지는 것처럼 바닷물의 연분이 이런 지역은 되게 높게 나타날 거야 그럼 도대체 지구의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디서 발달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거야 대기대순환에 근데 여기서 필요하니까 살짝 그냥 기본적인 것만 좀 갖다 해볼게 자 오른쪽 날개 빈 공간에다가 이런 거 한번 그려봐 자 이런 거 한번 그려보자 자 우리 지구가 있어 그럼 일단 우리 지구의 적도 지역 있잖아 그럼 적도 지역은 되게 뜨겁게 가열되니까 가열된 공기가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요 그럼 상승이 일어나면 이건 지상의 저기압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적도 지역에서는 저기압이 발달합니다 다시 한번 적도 지역에는 저기압이 발달해요 제가 왜 얘기를 강조하냐면 오늘 아까 우리 태풍 공부했지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는 발생이 안 해 안 한다 그랬어 근데 이건 저기압인데 적도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어 아니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적도에서 저기압 발달한대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 자꾸 이런 거 질문하는데 아니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지 않는 저기압인데 얘는 적도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래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태풍하고 얘하고는 다른 그런 얘기야 알겠어요? 이건 공간규모가 자체가 아예 다른 저기압입니다 가열되어 상승이 일어난 저기압이에요 태풍하고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지 않는데 얘는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모순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극지방으로 가자 극지방은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냉각돼서 하강하겠지 여긴 고기압 발달해요 고기압 근데 적도 부근에 가열되어 상승하는 공기가 대기 상층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위동을 하잖아요 대기 상층에서 이제 상승했으니까 고위도로 이동을 하면서 얘가 점점 식어요 식으면 무거워지니까 이게 극지방까지 못 가고 중간에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다음 주에는 제가 이걸 좀 더 다르게 설명할 겁니다 근데 오늘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하강이 일어나면 이건 또 저기압이에요? 고기압이에요? 고기압이고 하강하는 공기가 지면하고 부딪히면요 촥 하고 양쪽으로 퍼집니다 극지방에서 하강하는 공기도 촥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고기압이 발달하는 여기 위도가 30도 정도 되고요 근데 여기 이 부근을 봐봐 얘는 극지방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얘는 상대적으로 남쪽에서 따뜻한 더운 공기가 올라오거든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만나는 여기 위도가 60도 부근인데 이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찬기단과 더운 기단이 만나지 뭘 만들지? 전선을 만들어요 그럼 전선대에서는 찬기단과 더운 기단이 만나면 상승하는 공기는 누가 상승을 해? 더운 공기가 상승해서 여기 저기압 발달하는데 어? 이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중위도 한 대 전선대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야 무슨 저기압이야? 이게 온대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여기 양쪽으로 착 이렇게 퍼지면서 대기대 수단이 완성이 되는데 다음 주에 이건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겁니다